롤러 리 어떤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롤러 리 2호 자 으이구 공부 안했네 했어? 집에서 했어요 로그인해서 했어요 2호 맞죠?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뭐죠? 왜죠? dad죠? ok 그럼 dad 어떻게 쓰면 되죠? 2, 2, 8, 2 그렇지 그럼 dad 아빠가 되죠 dad 오케이 그 다음에 여덟은? 8 8 8 어떻게 쓰면 되죠? 2, 3, i, g, h, 2 와우 어려운데 뭐 에, 이 그 다음에 소리 안나는 gh 까지 아주 잘했어요 8 ok very good 8 ok 그 다음에 fork 은 어떻게 쓰면 되죠? f, i, f, i, r, k 어 이러면 안될 것 같아 어 오야 오 오가 오 됐어요 work ok fork는 조심해야 되겠네 fork fork ok 그 다음에 문은 door 오 오 발음 아주 좋았구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? ok 와우 고쳐서 아주 잘했어요 door very good ok 그 다음에 걔는 dog dog 그렇지 dog ok 그 다음에 egg 그렇지 egg 그렇지 egg 그렇지 ok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그렇지 egg 그리고 지가 그 소리 남네요 ok 그 다음에 불은 fire 와우 파이어 어떻게 쓰면 될까요? f, i, i, e very good fire 그러면 i가 무슨 소리 난 거죠? 그렇지 오우 기다렸다는 뜻이 물고기는? fish fish는 어떻게 쓰면 될까? f, i, sh very good sh가 못했죠? 그렇죠 sh가 시 소리 낸 게 ape 오케이 그 다음에 팔꿈치 쪼굴 어려운데? ellbow 와우 공부했네 보고 open fell teleport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ell рез by 와우 앨벌Produ 그럼 얘가 뭔 소리 낸 거고?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발꿈치 오 소리가 어려웠는데 엘 오케이 그 다음에 부채는 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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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time 뭐 받지? Elephant Ilphant 쓰는 방법은? P-L-E-P-H-A-N-T 와우! Give me five Elephant 옐이 또 E가 나왔는데 얘는 힘 빠져서 O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러 엘러 그 다음에 BH는 A가 되는 소리 4가지 중에서 힘 빠져서 여기까지 소리가 FAUNT 엘러펀트 오이구 그 다음이 없네 베리굿 배달으로 가세요 아주 알았습니다